If I made something right 내 전부를 피하고 싶어 Oh m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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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 m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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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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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여러분은 잘 지냈나요? 안녕하세요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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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는 인도 투어 준비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인도 투어 준비하고 이제 드디어 내일이 저희가 이제 인도를 가는 날이네요 내일이 드디어 오랜만에 또 비행기 타겠다 오늘은 내 방 너 혼자있어? 나도 혼자있어요 여기는 내 방이에요 안녕 몬투 없는 한국은 점점 추워지겠어요 우리 갔다 오면 우리 갔다 오면 좀 많이 시원해지겠다 저희 갔다가 28일인가 29일날 돌아와요 이번 달 말에 다시 돌아오니까 그때까지 밥 잘 챙겨 먹고 예쁘게들 있어요 내일은 로다의 생일이죠 어떤 선물 준비했어요 로다한테 맛있는 생일빵을 줄 거예요 Birthday Bread 내일 어쨌든 인도 가니까 제가 여러분 잘 해주고 그리고 내일 내일 갈 때 아침에 저희 또 라이브 켤게요 내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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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에 인스타 라이브 켤게요 promise 내일 아침에 인스타 라이브 켤게요 promise 꾸미쓰 하루가 어떻게 되었나? 오늘~~ 헤어컷 헤어컷 내일 저희 인도 갈 때 그가 왔어요 자몽이 여러분 저희 내일 인도 가요 내일 아침에도 우리 인스타 라이브 켤 거예요 안녕 내일 아침에도 우리 인스타 라이브 켤 거예요 내일 몇 시에 출발하지? 9시쯤에 출발하는데 그때 켤게요 내일 저희가 9시에 출발하니까 가는 차 안에서 저희 라이브 켤게요 여러분 아셨죠? 잘가 몽아 잘 갔다 올게요 여러분들도 한국에 있는 동안 맛있게 밥 먹고 있어요 바이레 금방 다녀올게요 갔다 오겠습니다 갔다 와서 봐 다들 되게 일찍이네 엄청 일찍이에요 맞아요 9시에 출발하는 일찍 근데 우리 더 일찍 간 적도 있는데 예전에 맞아 새벽에 출발한 적도 있어 그거에 비하면 9시면 양호하지 저희 티셔츠 내 티셔츠 나가랜드의 사랑 러시이기 나가랜드의 거 안녕하세요, 어린티나!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내 생일이에요, 인디아에서 온다 사랑해요 행복한 생일이에요 내일 로다 생일이에요 네 로다 생일을 보내주세요 생일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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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 또 라이브 켤게요, 가기 전에 맞아 우리 내일 라이브 켤게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9시 여러분 뭐라고 해요? 네? 아, 이거 중국이에요? 스포? 시간 하려는 거 아니야? 그런 거 같아요 항공기 뭐 그런 거 같아요 우리 우리가 9시에 라이브 켤 거예요 9시에 출발을 해요 네, 출발을 해서 숙소에서 거기까지 거기까지 더 이상 알면 다 쳐 너네 더 이상 알면 위험해 이거 국가 비밀이야 9시에 9시에 집에서 출발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9시에 엄청 대충 씻고 비몽사몽한 상태로 차를 타서 라이브를 켜서 여러분들과 인사를 할 거예요 맞아요, 맞아요 그 이상 알면 그 이상은 어른만 알 수 있어요 네 너무 기쁘다 왜냐면 내일 3번 인디아 3번 2번 2번 3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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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브 기다릴게요 좋아요 내일 아침에 저희의 모닝 라이브를 기다려주세요 내일 뵐게요 여러분 되게 해골처럼 나오네 요즘 살이 좀 많이 빠졌나 여러분 안녕 바이바이 안녕 마지막까지 연습하고 안녕 저희의 퍼포먼스를 보여 드릴게요 좋은 퍼포먼스 인디아민트 기다려주세요 안녕 여러분 내일 봐요 인디아민트 기다려주세요 빨리 기다려주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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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내일 봐요 안녕 매일 라이브로 오 땡큐 투어둔 건강 조심해요 오케이 땡큐 어드밴스 로다 건강할게요 예 투모로우루 이즈 마이 벨스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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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피 벨스데이 투미 해피 벨스데이 해피 벨스데이 여러분 내일 아침에 봐요 또 뭐 까먹은 건가 생각해볼까 해피 벨스데이 해피 벨스데이 네 해피 벨스데이 해피 벨스데이 투미 앞다 여러분 안녕 내일 봐 바이바이 생일 축 영상 만들었대 진짜요? 유튜브에 올려주세요 안녕 바이바이